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 여러분께 잠시 불편을 드릴게요 있는데요 모두 불편하시다면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다같이 여러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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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으로 이제 곧 싸워놓고 싶어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할 수 있어 너무 능붙합니다 마지막이 기회되고 다시 한 번 결혼식 축하해 밤에 너로 흔들고 당길 시작하죠 신강신고, 행복한 비 jako 신강신고, 행복한 비 jako 신강신고 행복한 비 jako 엠제 백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